여기 울진 죽변항입니다. 연기가 아직까지도 가득합니다. 7번국도를 타고 왔는데 어느 동안 도로 양 사이드가 시커멓게 점프 타가지고 죽변항구에도 지금 가득합니다. 연무가. 지금 아침 시간인데 저쪽에서 우편장에서 대개 입찰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개 상당히 좋네. 바다 상황이 안좋고 배가 안좋아서 배가 많이 안나간 것 같습니다. 방금 입찰이 끝난 울진 축변항입니다. 선포가 지금 울진 국민들이 엄청나게 흔들어갔습니다. 또 와중에서도 지금 추워보려고 하셔가지고 대개를 잡아 오셨습니다. 뭐? 이곳은 진짜 울진 대견이에요. 오늘 시세 좋아요? 시세가 막 물어뜯네 물어 뜯어버려 물어 뜯어 시세 어떻게 오늘? 조금 내렸지 뭐 내렸어요? 배가 얘밖에 안 들어왔어요? 나 연수요 아 아이고야 새우 흔들면서 백주민께 한 말씀 드립니다. 임칠판장에서 내세우고 새우무소라 볼빙이 차렸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임칠판장에서 내세우고 새우무소라 볼빙이 차렸습니다. 울진즉변항입니다. 산불로 고생들이 많은데 오늘 조업을 나가셔서 대게 좋은 대게를 잡아 오셨습니다. 입찰 완료되었고 아주 좋아요. 아직도 직전 항구에는 산불로 인한 연기들이 가득하게 많이 가시긴 했습니다. 이야 대게 너무 좋네 좋아요 이거 몇마리 15마리 가져가요 얼마에요? 10만원에 지금 개가 야물어요 파치네요 rien이 자리 떨어진거에요 빨리 빨리 하세요 어제씨 안전한대요 비가 야물 안야문여 태성국가 방을 해서 한꺼매지 대고만입니다. 대고만입니다. 자aje사 125m 동길도 소년단장 그냥 나가서 진짜 없게 이야 무너 돌린 자 가져갔죠? 가져갔죠? 식잔말 40이버 자, 중짜 1개 자, 중짜는 1개 자, 중짜말 어, 배가 나와 이재명의 이름은 믿어라 이재명 누구 찍는지 모르네? 이재명의 이름 자, 8마차는 5번 자, 여기 하나집니다 가져가있죠? 자, 2개 목탁합니다 자, 2개 목탁입니다 자, 2개 목탁입니다 자, 2개 목탁입니다 자, 2개 목탁 자, 다 들어갔죠? 여기 7만 7,900원 7만 7,900원 30번 자, 낙지 한지 써냈어 자, 세우만 자, 세우만 밥만 타 자, 세우만 자, 세우만 자, 여기 뽑아 들어옵니까? 네 34만 34만 5번 자, 낙지 2개 목탁 갈게요 자, 낙지 2개 목탁 자, 2개 목탁입니다 자, 2개 목탁 자, 2개 목탁 자, 2개 목탁 자, 여기 17만 9,900원 17만 9,900원 19,900원 자, 바운드 베타 자, 바운드 베타부터 갑니다 대타는 16km입니다 자, 100km 베타 16km 자, 대타입니다 됐다 이야... 이거 좀 해주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아니면 또 해야지고요 자, 붙깁니다 14,900원 22번 자, 중은 12 자, 죽입니다 다 12이야 자,imiento 다 11,900원 22만 자, 30km 이렇게 말할게요 공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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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 들어왔죠? 남동 6호 22박 8 몽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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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평 황 몽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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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군 분민 여러분들이 엄청 고생하고 계시네요. 그 와중에서도 즉변항에 어민들은 바다에 나가서 추억을 해 보셨습니다. 오늘 입찰 만나 보셨습니다. 지금 다른거는 잘 못갔어. 이것 밖에 없어. 자베가 아침에 6시대가 내려왔는데 자버를 못 샀다. 얘는 15마리에 10만원이고 얘는. 그거는 가격 똑같이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얘도 몇마리야. 이것도 15마리에 10만원 받으면 된다고. 2만원어치만 사가세요. 아는 분이다. 다른거 사러 왔는데. 다른게 없으니까. 작은 배 한창이 들어와서 지금 입찰하고 있습니다. 대성 광년. 이쁘다. 아는 분이다. 이면 수. 성대. 잡아냈다. 오로이 팔탉팔탉. 죽뼈하여. 아는 분이다. 아는 분이다. 아는 분이다. 쪽배를 타고 나가셔서 잡아오신 고기 어르신 축변함 송도의 청어 이면수 놀래미도 있네 작은데 대구를 퍼 올리고 있습니다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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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